기억이 나지도 어느 만큼 많고 많은 이 단어들 뒤로 마침표를 올리고 나면 우린 어디로 가야 할까요 추억이었고 행복했다는 마지막 문장을 담아요 넘겨야 하는데 그래야 하는데 그대는 왜 망설일까요 happily ever and after 통화 같은 결말 나이니일까 봐 불안하다면 baby 지금 내게 되어줘 앞으로도 늘 우리는 수많은 문장 속에서 함께 방황하며 길을 잃고 말 거야 뛰어쓰기 가득한 미로 그럴 때면 내 행복을 걱정은 잠시 조금 넣어도 불안해 하진 마 이젠 마치 책을 넘기는 듯한 마음으로 늘 그런 마음으로 한 장 두 장 또 세 장 넘길 때처럼 one two three 시간 가는 줄도 모를 순간 넘긴 종이 두께처럼 머린 더더더더더 단단해져 있을 거야 my love 너의 슬픔들도 보이지 않을 만큼 깜아둑한 페이지 속 앞으로도 늘 우리는 수많은 문장 속에서 함께 내 방황하며 길을 잃고 말 거야 뛰어쓰기 가득한 미로 그럴 때면 내 행복아 걱정은 잠시 조금 넣어도 불안해 하진 마 이젠 마치 책을 넘기는 듯한 마음으로 hold on baby 그리고 우린 우리는 수많은 문장 속에서 함께 길을 잃고 말 거야 뛰어쓰기 가득한 미로 그럴 때면 내 행복아 걱정은 잠시 조금 넣어도 우울한 게 아직 너 이제 마치 책을 넘기는 듯한 마음으로 마치 책을 넘기는 듯한 마음으로